오늘 내게 안녕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안녕 보내주시옵소서 잘바물라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간증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소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안녕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지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 몸 바칩니다 내게 한명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헤매이는 자에게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문도하여IST oda 여기